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절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대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루에서 자기 아버지 대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례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례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례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루를 떠나 가난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대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난한 땅을 향해 떠나 가난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재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내계부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한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부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W 공동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W 공동체는 주일 1부 10시 30분에 예배가 있고요. 2부 지금 이 시간이죠. 오후 2시에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공동체 소식과 주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와 그리고 12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시작을 제가 좀 외람되지만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미리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엄한 얘기는 아니니깐요.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제가 입대하기 전에 저는 기독교 군종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다 차출이 돼서 가지만 저는 기독교 군종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업무는 군대 안에도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 업무들을 관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봐야 되는 바꿔 얘기하면 지원자가 있고 또 누군가는 합격을 하고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고 또 면접을 보고 합격 통지를 받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은혜가 있었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 가는데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입대를 하고 이제 가야 될 제가 부대를 배치를 받았을 때 그런 기도함과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군교회로 보내시는구나. 또 나는 가면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 건가 이것에 대한 기대함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름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부대에 배치돼서 가게 됐는데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경기도 양주에 있었던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전입신고를 하고 교회의 단임 목사님을 뵈러 갔어요. 노크를 하고 목사님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 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사무실에 목사님하고 저 말고 또 다른 군종병이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새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이곳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과 그 군종병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거의 20년이 전에 일이지만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너는 도대체 여기 왜 왔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 말고 군종병이 한 명 있었다라는 건 제 TO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분은 원래 일반 병으로 오셨는데 교회에서 잘 섬기고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이 사람을 군종병으로 보직을 변경하자라고 해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가 덜컥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분도 황당하고 목사님도 황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분들에게 저는 예정되지 않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때부터 부대 생활이 하루하루가 불편하게 이를 때가 없는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처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제가 그 맥락을 센스 있게 이해 못하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이랬거든요. 이 말은 사실 원래는 누구 빼고로 들어왔냐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사무실 안에 저도 있는데 이 다른 군종병 그러니까 이분이 봤을 땐 자기 자리를 빼앗은 제가 같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사무실이 굉장히 좁았거든요. 한 평 정도밖에 안 됐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 평 남짓한 공간에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뭐 국방부에서 발령을 했으니까 저는 어쨌든 여기 온 것이고 이제 이 사람이 원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이분이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뭘 이렇게 하면 될까요 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을 했던 거죠. 불편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거기에 올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저를 그곳에 보내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누굴 만나게 될까요. 이 기도가 지금 어떻게 응답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응답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저의 생각이 이런 생각으로 이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게 과연 맞는 일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고 나 여기 왔는데 나 잘못 온 건가. 그런 무릎이 계속 제 안에 들면서 그런 마음들이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가정이든 일터이든 학교이든 여러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때로 제가 했던 것처럼 정말 이게 부르심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 맞는가. 라는 물음이 엄습하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 시험이나 도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진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런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향한 회의감이 깊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과연 우리가 이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출구 전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의 잊혀졌던 그 하나님의 선명한 부르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내가 속한 곳에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두신 것이 맞다면 말씀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때로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인류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나 혹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개인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사실은 명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한 민족에 국한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지 그들이 그 모든 복의 주인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통로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복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습니다. 대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대라는 아브라함, 나올,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야의 우려에서 자기 아버지 대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대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27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대라의 족보는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11장 10절에서 26절입니다. 사실은 이건 대라의 족보라고 말하기보다는 샘의 족보죠. 대라는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이 족보를 참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대라의 가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이 27절, 28절 두 구절을 보면서 세 가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라의 자녀가 있었는데 세 명이었다. 이름은 아브라함, 나올, 하란이었다. 세 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이 가정이 갈대아의 우루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당시에 문명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갈대아라는 지역의 우루였습니다. 이 지역은요. 일반의 역사로 보면 수메르 문명, 바벨론 문명이 꽃피웠던 곳이에요. 가장 그 당시에 발달된, 가장 번영했던 도시였어요. 가장 고도화된 문명이 발전된 곳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이 가정이 자녀가 먼저 죽는 아픔을 겪었던 가정입니다. 28절을 보니까 그 대라의 자녀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자녀가 롯을 낳고 자녀를 낳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가문이 살았던 그 당시 시대는 굉장히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한마디로 잘 살았던 그 혜택 속에 살았던 대라의 가문인데 정작 이 가문의 속사정은 어때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이 있고 또 이후에 30절에 읽어보면 그 아들 중에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내를 맞았는데 또 그 아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분명히 사회는 그들이 몸담고 있는 그 시대는 굉장히 찬란한 문명 잘 사는 사회였는데 남들의 풍요가 나의 풍요는 아니고요. 잘되기는 하는데 그게 다 타인의 잘됨이고 나와는 무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작 나한테는 자녀가 먼저 죽고 자녀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풍요 속의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대라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민들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SNS를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 인스타그램을 한 10분 딱 했는데 앱을 끄고 났을 때 제 안에 무슨 결론이 들었냐면 나 빼고 다 잘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문득 불현듯 초라해지는 나를 보는 정말 풍요 속의 공허함은 이런 말이 아닐까. 또 한 번은 차를 타고 창문을 바깥 창문을 보는데 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순간 저에게 대한민국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없네. 시대를 초월해서 대라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옆집도 애를 낳고 옆집도 장가가고 자녀들 다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집은 자녀가 먼저 앞세워서 가고 또 다른 자녀 중에 하나는 또 애를 못 낳고 도대체 이게 뭔가 풍요함 가운데 공허함 상대적 박탈감이 이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대라의 가문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대라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또 나아가냐면 3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대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로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 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례를 데리고 함께 갈대하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대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원래 살던 이 갈대하의 우르라는 지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가나안에 가지는 않았고 가던 길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금 아들 이름, 자녀 이름과 똑같죠? 하란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하란이 어딘가 하면 갈대하의 우르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한 천 키로 올라가야 돼요. 나중에 성경에 이곳이 아수르 국가가 영토가 되었던 곳이죠.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으로 처음 나아갔던 최초의 인물을 누구로 기억합니까? 누구죠?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올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앞서서 지금 아버지 대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먼저 갔습니다. 물론 이들이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 정착을 했죠. 그리고 대라는 심지어 거기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에 갔던 인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본문을 보시면 그보다 앞서서 누가 먼저 갔냐면 아버지가 먼저 갔어요.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다르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버지가 도대체 왜 갔냐.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무관하게 그 가정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상황적인 이유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아버지 대라에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원래 있었구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요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야 땅을 떠나 하란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설교에 따르면 뭐예요? 대라가 간 건 그냥 간 게 아니라 정말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그때의 하나님께서 대라를 통해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을 가난으로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대라의 가문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분명히 이 가문에는 지금 자녀가 먼저 앞서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해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아들의 가정은 이미 아들을 낳을 만한 자녀를 가질 만한 시기가 한참을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는 어때요? 너무도 상반되게 잘 사는 사회였어요. 나 빼고 잘 사는 것 같은 사회 나를 빼고 다른 사람들은 풍요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그것으로 가득한 곳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와는 관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 지금 아버지 대라의 시대에 그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애매했을 때 이 가문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상황 같다 보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고 온전한 약속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대한 부르심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굉장히 이해되지 않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어렴풋이 그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어간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일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성경의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여우수와 있는데 여우수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우수와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우수와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마지막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저는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갈대아오르 있을 때 부르셨는데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지금 여우수와가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들 그때 다른 신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적지 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납득이 안 되고 기분도 좀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의 계보로 따지면 그분의 후계자들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작이 이렇게 뼈대가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생각에서 딱 드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는 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솔직히 말하면 뭔가 저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지워지지 않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저에게 딱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는 아닌 줄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상숭배자였다. 제가 왜 반문을 했겠습니까? 나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 하나의 사실 앞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아브라함과 저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니죠. 저는 그래도 저희 집 믿는 집이었는데 우상숭배자 아니었는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 내면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발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상숭배자가 아니었습니까? 뭐 3대째 4대째 기독교자만 이거 떠나서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정말 우상숭배의 자리 우상의 자리에 머물렀던 적이 없습니까? 이 물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부터 부르심의 은혜가 시작되는구나. 이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의 가문이었다는 걸 보면서 이게 뭐예요 하느님? 이게 아니라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거기서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내 앞에서 섣부른 결론은 금물이다. 하나님 앞에 섣부른 결론은 금물이다. 난 결론 짓지 않았다. 여러분 대라의 가문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과 기준도 충족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내겐 문제가 아니다. 이 가문의 과거의 흔적이 나의 부르심과 나의 은혜를 결론 내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못 박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나의 상황도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섣부른 내 인생을 결론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하반기가 되어서 우리 다음 리더십을 또 세우는 시즌이 올 텐데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섬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고개를 숙이시네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일부에 이미 경험했거든요. 제 이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 한번 바로 서보자고요. 믿음의 조상을 우상 숭배자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향한 섣부른 결론의 유혹이 있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결론의 유혹의 석삭임이 있고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과 무관한 결론의 유혹이 우리 귀에 너무도 많이 있고 내 마음을 흔들 때에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인생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 믿음을 두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대라의 가문, 심지어 아브라함,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런 자격도 없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건 전적인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어떠한 상황도 그 은혜에 어울릴만한 것들이 전부였지만 하나님은 문제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가라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부르심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청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은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한 걸음의 순종이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열 걸음으로 다가오셨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한 걸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의 열 걸음과 같은 은혜를 정말 은혜되게 하는 내 믿음의 한 걸음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축복의 당사자임과 동시에 축복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축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또한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려는가 우리가 그 축복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 축복의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사회입니까?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극단으로 치닫는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을 선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축복이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가 있고 어딘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더 나아가 우리가 축복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끝이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재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재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더 찾기 시작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이유는 내가 어디에 가야 복을 얻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야 복을 경험하는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할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가 축복의 셈이고 거기가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어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시면요. 특별히 창세기를 보시면 인간이 결정적인 인생의 길목에서 무언가를 막 쌓아 올립니다. 창세기에 참 그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몇 번씩 언급이 돼요. 그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냐면 그 인생의 길목에 내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인간이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고 싶거나 아니면 그것을 넘기를 주저한 나머지 그거와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떠난 자리에서 가인이 무엇을 했냐고 말하면 성을 쌓았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을 성으로 막고 싶었던 거죠. 지난주에 보면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인간의 교만이 턱 끝까지 올라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흩어질까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도 무언가를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쌓냐면 예배의 재단을 쌓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재단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30장 이후에도 보시겠지만 평생을 속임수의 인생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베델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쌓으시겠습니까? 오늘이 아브라함의 가정, 대라라의 그때부터 정말 아무런 자격도 별 볼 일도 없지만 심지어 정죄받아야 마땅할 것 같지만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전적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터 위에 여러분은 무엇을 쌓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겠지라고 버티고 버티는 그 숨가쁜 턱 끝까지 차오르는 그 치열한 일상의 자리에서 내 믿음의 걸음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저 부르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저도 부르신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덮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과 무관한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부르신 것이 맞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엉뚱한 상상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으니에 가나안으로 갈 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양이 뭐가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요. 그 시대에 이 찬양이 발매되었으면 이 찬양 불렀겠구나라고 하는 곡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을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곡이 있었더라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실수함이 없을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 생활하고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결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 부르실 때 눈을 감고 아브라함이 정말 이런 고백으로 가하지 않았을까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그 고백에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분을 믿는 그분을 믿는 그분을 믿는 그분을 믿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분을 믿는 그분을 믿는 그분을 믿는 그분을 믿는 그분을 믿는 그분을 믿네 버리지 않아도 늘 흥미로웠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궐 내 삶은 주의 궐 내 삶은 주의 궐 온전한 신뢰를 죽게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늘 흥미로웠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궐 내 삶은 주의 궐 내 삶은 주의 궐 온전한 신뢰는 쉽게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삶은 주의 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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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한 신뢰를 내 삶은 주의 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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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내 삶은 주의 궐 내 삶은 주의 궐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에anding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나 모자라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간대고 오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걸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는 예수를 살아오니 대나의 가문을 통하시 하나님 그 가문에 아무런 메시를 내리시고 가문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토의 계보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계획들을 하나님 우리가 어찌 다 감당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따라다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등에 알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만 하고 하나님 그 수 없지만은 하나님 한 번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믿음의 걸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고 있도록 주의의 도움을 주시고 역사에 오주옵소서 주의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주의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죽게 하시고자 신단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심어 참여없는 줄로 믿으시옵소서 주의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운전해 주의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주의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운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은 분명히 있는 것을 알지만 내 눈앞에 벌어지는 선택의 기로와 또 수만 가지의 도전과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과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이유와 목적을 가리우는 일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 이 시간 함께 정직하게 우리 각자의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길을 여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실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약속에 신신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길을 여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 믿음의 걸음이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함께 주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 시간 감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대의路으로부터 하나님의 시간 감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작은 믿음을 드리며 보자던 옆에 나아가는 기들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기도가 온 저기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역할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은 들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를 구할 때 하나님 그 길을 여호와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위하려 함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신념의 고백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로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을 두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느냐 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내리기하여 주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념의 고백을 지옵소서 하나님 수항을 선신하시며 사모자나님의 은혜를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일 도와주시옵소서 신도의 고생과 은혜하네 사모자나님의 은혜를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네 사망의 고생을 예배하네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과 계획에는 결코 실수하심이 없고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셨음에도 사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것이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도 알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기도 하고 회의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대라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은 그 어떤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거기에는 결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마침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며 인생에 많은 문제와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대라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에 주의 평강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이를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주인 되시는 가정의 역사가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의 그 축복이 나의 거짓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축복을 전달해야 하는 이 시대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그 어떤 곳이든지 그 누군가이든지 그 은혜의 전달자가 되고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